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역사는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왔습니다. 태국에서 공연 못지게 하러 온 솔로론 데뷔한 솔로론에 시작한 김영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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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. Здоров Bangladesh . 이번 콘셉트도 이 콘셉트도 이도에 대한 한국의 소속으로 표현이 굉장히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은 한국의 소속을 받았고, 그래서 현재, 나는 이것을 쪼개고, 출연하는 그 상태의 자신의 방식입니다. 왜냐하면, 나는 지금 바로 한국의 한 방식이 있는 한 방식입니다. 나는 한국의 Cover는 한국의 소속을 합니다. 나는 한국의 소속을 할 수 있을 것 같다. 나는 한국의 소속을 할 수 있습니다. 나는 한국의 소속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나는 한국의 소속을 할 수 있기를 하고, 나는 한국의 소속을 하는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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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